이렇게 오, 여기가 귀여우고 있으시네 네, 그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요? 네 진한 데 진하게 하고 나머지는 풀어줘버리고 그 진하게 풀어줘 그 먹도리 쪽으로는 그냥 안 칠해도 돼요 칠하다가 그냥 슬쩍 넘어가는 식으로 그냥 그 먹도리 쪽으로는 그냥 안 칠해도 돼요 아, 근데 이게 보라색이 강하다고 하는데 줄이 꼭 보여서 사진의 영상에는 파란색으로 나오는데 이게 눈으로 보면 보라색이에요 파란색으로 보이는데요? 보라색인가? 이게 원래 색깔 네, 그게 원래 색깔 아 그게 원래 색깔이고 조명에다 갖다 대면 조명에다 한번 갖다 대봐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 생각하면서 칠해야 돼요 너무 어려운데요? 아까